네 안녕하십니까 이진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공회에 대한 얘기도 어려웠지만 조금 다른 의미에서 윤회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공은 사실 이야기가 어려워서 너무나 미묘하고 심오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윤회는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불교에서 스님들이 가령 출가를 할 때는 윤회를 끊고 해탈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윤회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끊겠다고 해탈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윤회라는 게 정말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 때문에 이제 그런 셈입니다 더구나 이제 지금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윤회를 끊고 싶으신지요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도 윤회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이나 이런 게 아마 이제 윤회라는 말이 이렇게 윤회와 윤회를 끊는 해탈 이런 것들을 생각하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감각하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다른 것 제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윤회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사실 윤회가 있다고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또 없음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회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없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확신이 강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전생에 혹은 이제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고 싶어 이런 바램들을 다들 막연하게 갖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윤회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의 신체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대기 같은 거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근데 이제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윤회가 정말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는다고 하면 아마 이제 그 티벳의 스님들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윤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윤회는 뭐 기억을 못하는 거니까 사실 이 윤회라는 관념은 인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스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을 읽으면 윤회에 대한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레테강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생에 다음 생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레테강물을 먹으면서 레테가 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레테강물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망각을 하게 돼서 전생을 까먹고 이제 새로 태어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윤회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이제 꼭 동양이나 인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티벳의 경우에는 윤회가 있음을 정말 강하게 믿지요 그래서 티벳의 고승들, 스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입적하시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새로 태어나고 그러면 거기 태어난 걸 또 이렇게 점을 쳐서 찾아가서 거기에 그분이 쓰던 물건들을 갖다 주고서 찾아내는가를 확인해가지고서 찾아내면 사실 뭐 애가 기억력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전생에 자기가 쓰던 물건이라고 찾아낸 걸 보면 그거 뭐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조금 어렵죠 사실 근데 그건 또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또 이렇게 그냥 받아들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종교 안에서 그분들이 주로 하는 거니까 자기들의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어서 이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스님 한 분이 다큐멘터리에서 봤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방송국, 외국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서 전생이 있는가, 전생을 사람들이 기억하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한다고 해봤댑니다 그래서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분 300명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놓고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봤댑니다 진짜 이 사람이 기억하는 그 전생 거길 찾아가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확인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은 사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자기가 전생에 어느 전쟁터에서 군인이었을 때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때 전쟁터에서 죽은 거기는 어디고 하는 얘기를 했었다는데 가니까 정말로 전쟁 기록을 찾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 시점에 그 지역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갔더니 정말 그 사람이 묘사한 게 그 장면이 그대로 이렇게 자연이 있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끝에서는 그 사람을 거기다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회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00명 중에 299명이 다 가짜였지만 물론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사실이 아니었겠지만 한 사람은 확인이 됐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어도 이건 충분한 게 되는 겁니다 전생이라는 게 있고 기억할 수도 심지어 있다 이런 게 있는 셈이어서 윤회라는 관념을 그냥 과학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냥 툭 쳐버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런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실제 하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요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삶이 되돌아오는 건데 계속 반복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보고 윤회의 고통을 끊는 것,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 혹은 열반, 대열반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약간 이상한 느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나요 일찍 죽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들 안 하시나요 그죠 아니라고 하는 분은 저희 가슴에 손을 넣고 다시 잘 생각을 해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린 많이 알죠 가령 진시황, 불사초를 찾겠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죽었지요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그렇죠 피라믹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다가 황금으로 온갖 치장을 하고서 거기다가 순장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같이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게 그 죽은 상태 그대로 영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과 환상 이런 것들이 빚어낸 것이었을 텐데 이 양반들도 이제 영생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죠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크레몰린 공이 있던 자리에 가면 레닌의 방부처리된 시체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나 위대한 인물들 이렇게 방부처리해가지고서 이렇게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두고 싶은 이런 여기에도 사실은 숨어있는 게 영생에 관한 꿈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존재가 계속 영원했으면 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고 그건 사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그게 다 훨씬 중요했겠죠 그 위대한 지도자동지들의 그런 헛된 꿈들 같은 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영생을 부정하는 과학조차도 사실은 영생을 추구를 하죠 화장품 사시는 분들은 익숙한 말이겠지만 안티에이징 에이징이 나이 드는 거잖아요 나이 드는 것들을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까 이 꿈이 이제 그 비싼 화장품들을 이렇게 가키머피 사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 생물학이나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노화를 막기 위해서 별의별 연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병과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좀 더 오래 살 수 있으면 덕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년 전 조선시대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조선시대 31년 정도였는데 지금은 80세가 넘으니까 두 배 이상 두 배 반으로 늘어났죠 물론 유아 사망률이 줄어서 그런 것도 크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80 넘어 사시는 분은 흔하잖아요 90 넘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80 넘는 건 일상사가 돼버렸는데 다 이렇게 영생의 꿈 이게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영생을 향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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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가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는 건데 이걸 진지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과학적인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트랜센덴스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뇌를 과학자의 뇌를 이렇게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다운받거나 아니면 또 이제 모라백이라고 하는 이렇게 로봇 연구한 과학자가 그런 거 쓴 적이 있는데 책에다가 뇌를 이제 이렇게 전기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식을 해서 다른 데로 전송을 하기도 하고 팩스처럼 전송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얘기들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막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IT 산업에서 돈도 크게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이점이 온다 이런 유명한 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그 이론 저술가이기도 한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꿈에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머지않아 이제 우리의 사실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인공신경망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경망이라는 것들을 생물학적인 것을 이렇게 전자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것을 몸을 바꿔가면서 계속 옮겨가면서 살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몸이 망가지면은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계속 이렇게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계속 바꿔서 살 수 있고 이러면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서 거기 그 실리콘밸리의 주변에 있던 많은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때거지로 몰려가지고서 그거 연구 그 영생 일종의 새로운 영생교가 거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 과학적 영생교죠 뭐 UFO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과학을 빌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과학을 빌어가지고 영생을 연구하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다 영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윤회는 끊고 싶어 할까 사실 윤회라고 하는 거는 죽어도 죽을 수 없음 죽을 수 없는 죽음의 무능력 같은 거 죽을 수 없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죽고 싶은데 죽어도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런다는 겁니다 이런 거면 영생을 추구하는 걸 치면 복 아니에요 복 대단한 복음인데 왜 사람들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가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누구는 영생을 추구하고 누구는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고 영생을 벗어나려고 하고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욕망입니다 근데 이제 윤회를 끊는다 내지는 윤회를 벗어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윤회되는 삶, 되돌아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인 경우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얼른얼른 금세는 끝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하기도 하죠 한국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일본하고 한국, OECD 국가 중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1, 2위를 다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얼른얼른 금세는 끝내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죠 반면에 금세, 아까 커즈와이리나 이런 사람들 돈도 벌고 명성도 없고 좋은 집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생이 계속됐으면 이런 꿈 오, 이 생이요 아름다워드가 그대 계속 되기를 이런 꿈을 파우스 같은 꿈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건 사실은 금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욕망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윤회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윤회가 끊는 게 해탈이다라고 하는 이런 불교적인 사고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연속이고 삶은 고통이고 그래서 윤회란 고통의 영원성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영생을 누구는 얻지 못해서 안달인 영생을 고통으로 이렇게 표상을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카스트 제도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카스트 제도라는 건 아시다시피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해서 몸의 머리, 손발, 그 다음에 몸뚱아리, 다리 이거의 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발에 해당되는 수드라 가운데서도 제일 아래 불가족 천민까지 아주 세세하게 신분을 나눠서 너는 평생 이거 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제도잖아요 사실 이건 뭐 이렇게 인도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다 있었죠 노예나 농노 제도는 다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도는 유난히 그게 이렇게 심하게 세분화되고 강한 고정성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을 때 이 밑에서 수드라나 천민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살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밑에서 빡빡 기면서 노동을 해주지 않으면 이 머리나 팔에 해당된다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해야 되고 계속 이 생을 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될 텐데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지금의 생을 계속해야 될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안 죽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건 그런 독트린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이렇게 사는 거는 전생에 네가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살아서 그래 그리고 지금 금생을 충실히 살면 다음 생은 달라질 수 있어 뭐 이런 이런 식의 얘기 그런 점에서 지금의 고통스러운 삶을 참고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들을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이데올로기 같은 거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점에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대중적인 통념들 네가 지은 업 때문에 네가 이렇게 다 받아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랑 나란히 가고 있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사실 그러면서도 너네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에 대해서 아 우리도 알고 보면 인생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아 우리도 나름대로 고통스럽거든 일하고야지 조금이나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삶은 다 고통이야 참고 살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 같은 것들이 만들어낸 관념이 아닐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죽으면 다음 생에서는 더 나쁘게 태어나 다음 생에 죽지도 못해 다음 생은 더 힘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다음 생에 좀 개과천사선할 생기를 찾아봐 이렇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결국 그 윤회라는 이 교설 인도의 전통 교설이 가르쳤던 거는 이제 사막을 건너는 낙타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나는 참을성이 대단해 라고 하는 이 참을성을 자랑삼는 이런 종류의 인생을 가르치려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니체가 이렇게 니체는 동물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신의 발전 단계를 세 가지로 구별을 한 적이 있는데 낙타, 사자, 어린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낙타는 이제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을 삶을 긍정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 고통을 참고 사는 게 삶을 긍정하는 거 이렇게 착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자는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엎어차 이런 부정의 정신이고 어린이는 이제 금방 그런 어느새 까먹고서 계속 뭔가 좋은 걸 계속 하는 거 애들하고 놀아본 적 있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들내미랑 묵짓발을 하는데 3시간이 넘어서 계속 해가지고서 정말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하여튼 좋으면 미쳐서 이렇게 쭉 하고 그다음에 맨날 애들 옆에 놀이터 가면 애들하고 금방 사귀지만 금방 떠서 울고 싸우고 싸우고 울고 이러는데 조금 있어도 보면 또 깔깔 데리고 같이 웃고 있고 탁월한 망각 능력을 가지고 있죠 끊임없이 이렇게 삶을 긍정하는 능력 이것이 이제 어린이란 말로 표상한 건데 이건 사실 낙차가 참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애들은 참고 살지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안 참습니다 그냥 좋은 걸 할 뿐이지 아주 다른 건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참고 사는 걸 긍정이라고 이렇게 오인하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 이게 이제 윤회의 가르침이 아니었던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윤회를 끊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 참고 사는 삶과 결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고 사는 삶을 결별하면서 자살을 하는 것은 사실 또 윤회에 들어가는 거니까 윤회 자체를 끊지 않고서는 이런 종류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해탈이란 윤회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석가모님 부처님의 경우에도 윤회를 끊는 법을 해탈에 이르는 법이라고 가르치셨을 텐데 그건 아마 당시에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의미도 있었겠고 그것 때문에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경우에 윤회를 끊는다는 건 무언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그저 참고 사는 거 그냥 지나가려니 하고 그냥 참고 사는 이런 종류의 태도와 결별하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고 살 게 아니고 고통의 이유를 찾고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해탈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의 이유는 집착이고 그다음에 집착을 벗어났을 때 고통은 멸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게 사성제라고 불리는 거에 기본인데 이런 의미에서 윤회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것들을 절단시킨다라는 이런 의미 이상으로 이런 고통을 참고 살고 그냥 낙타의 정신으로 사는 이런 태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인구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태도와 결별하려는 이런 태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흔히 윤회를 끊는다라고 하는 열반 이런 것들을 20세기 초에는 서양에서는 굉장히 니힐리즘적인 거 허무주의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니힐리즘이 뭔가부터 약간 먼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니체가 니힐리즘에 대해서 가장 심오하게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니힐이라는 말은 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힐리즘이 무주의인데 무를 추구하는 거 무를 향해서 가는 거 무를 추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 이렇게 허무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니체가 얘기하는 니힐리즘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현세적인 살 지금 차안 지금 여기에서의 현세적인 삶을 부정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세적인 삶을 사는 나의 능력이나 욕망 생명력이라든지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욕망들 있잖아요 이 모두를 부정하려는 태도 이런 걸 니힐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죄악시 하잖아요 이건 사실 동양하고는 굉장히 다른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욕은 사실은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지속하고 번식을 하고 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인데 이 자연적인 욕망을 왜 이렇게 부정하게 됐을까 니체는 사실 그런 거에 굉장히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니힐리즘이라고 현세적 삶이나 현세적인 욕망, 현세적인 신체의 본질, 본성 같은 거 이런 걸 부정하려는 태도를 니힐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쾌락을 탐하는 삶을 계속 차려야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들이 무언가를 추구 생명력이야말로 무언가를 추구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욕망 자체를 적대시해서 억압을 해버리게 됐을 때 금욕주의라고 그러죠 이렇게 됐을 때 삶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메말라지고 삶 자체가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이 나누는 이 욕망 없애도 없애도 사라지지 않는 이 욕망을 도대체 어쩌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 자체를, 생명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의 본성에 반하는 삶인 거죠 이런 니힐리즘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 안에서의 현세적인 삶 굉장히 가변적이고 불완전하다라고 현세적인 삶을 막 비방하면서 완전한 저 피안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야말로 좋은 거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주장 이런 주장이야말로 다 니힐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플라톤주의 같은 거 있죠 플라톤주의는 우리가 사는 이 현세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 세계, 완벽한 이데아 세계에 불완전한 모사품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하나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완전한 세계를 향해서 계속 닮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삶이야 이런 걸 가르쳤는데 피안의 세계, 현세를 떠나서 피안으로 갈 걸 계속 가르치는 이런 것이라는 점에서 니힐리즘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주의는 그다음에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이 현세, 죄와 뭐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이 끔찍한 세계 빨랑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게 이제 천국 가야지 천국 가려면 잘 살아 뭐 이렇게 가르치지만 니체는 이제 빨랑들 안 가고 계속 그 천국 얘기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천국 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 세상이 편해질 거야 이렇게 약간 조롱하면서까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다 니힐리즘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독교하고 플라톤주의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현세적인 삶이여 안녕하면서 천국, 이데아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이거랑은 또 다른 종류의 니힐리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윤회에 관한 겁니다 윤회를 끊는 거, 해탈을 향하는 거 왜냐하면 사실 이 윤회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스러운 삶의 영원성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삶의 고통, 그렇기 때문에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좋은 삶이다 이런 방식으로 현세적인 삶에서 벗어날 것을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끝내는 거, 삶의 영원성을 끝내는 거야말로 좋은 것이야, 해탈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니힐리즘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니체는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니체 당시의 불교에 대해서 그다지 서양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했어요 불교와 철학자 불교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랑스 사람이 연구한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들을 쇼펜하우어처럼 불교를 좋아했던 사람도 굉장히 불교를 오해하고 있었고 니체도 이제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체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사실 불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윤회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 현세적인 삶과 안녕하는 것이 해탈이야 라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고의 삶을, 낙타와 같은 삶을 사는 거 이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고통을 끊고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어 살아 그렇게 되면은 현세가 바로 극락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현세를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고의 세월을 살지 마라 니 삶을 지금 바꿔 이 얘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니실리즘하고는 정반대로 현세적 삶을 긍정하는 삶 그런 가르침이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는 니실리즘이라고 보지 않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명료하게 보여줬던 것은 대승불교였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윤회가 바로 해탈이다 윤회를 떠나려는 게 아니고 윤회하는 삶을 계속 잘 사는 것 윤회 속에서 고통 없이 사는 것 고통 없이 윤회를 계속하는 것 이런 거야말로 해탈이다 강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보살로 주요 인물이 바뀌어버렸을 때 보살들은 해탈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해탈하기 전에 아니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현세로 되돌아오는 그래서 티벳의 스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보살, 달라이라마도 관센 보살의 현신이다라고 하면서 해탈을 해서 이렇게 윤회의 세계를 떠나 윤회의 세계를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윤회하잖아요 일부러 윤회하는 겁니다 계속 윤회를 하면서 좋은 삶을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보살적인 삶 사실 이게 원래 윤회를 비판했을 때 석가미 부처님의 문제의식이었던 거고 이런 점에서 윤회가 곧 해탈이하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명제는 사실은 그게 연속적이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윤회의 영생을 긍정하는 거 니체는 영원회기라는 말을 영원회기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영원회기라고 하는 것은 삶이 계속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온다, 영혼이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이것도 애매하게만 얘기가 돼서 어떤 내용인지가 여러 가지 논란과 해석이 많이 있는 개념이기는 한데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짜르투스트라가 계속 영원회기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삶이 계속 되돌아온다라고 하면서 그 영혼이 되돌아온 삶을 긍정하라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을 너 그 다음번에 다음 생에도 이렇게 살고 싶어? 그 다음 생에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조금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걸 내가 무엇을 할까를 할 때 나는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다음 생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나 이거 또 하겠어, 그대로 하겠어 이럴 때 하라고, 이런 걸 찾아서 하라고 그래서 최대한 긍정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아서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그걸 어쨌든 영원히 되돌아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영원히 삶이 되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짜르투스라에 보면 중력의 정신, 중력의 영혼을 뜻하는 난장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난장이는 중력에 이렇게 자식의 키가 중력에 이렇게 끌려 내려와서 이렇게 크지 못한 왜소한 인간을 뜻하고 니체에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나쁜 걸 뜻합니다 뭔가 운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날지 못하게 만든 거라는 점에서 근데 이제 이 난장이가 이제 니체에게 묻습니다 너 계속 삶이 그렇게 되돌아오라고, 영원히 되돌아온 삶을 긍정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돌아올 때마다 니가 그렇게 싫어하는 왜소한 자들도 계속 되돌아올 거고 추악한 것들도 계속 되돌아올 거고 나 같은 놈도 계속 되돌아올 거야 그래도 너 그거 긍정할 수 있어? 그거 긍정하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짜르투스라가 그때 깊은 병에 듭니다 굉장히, 가장 깊은 병에 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깨어나면서 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는 그 왜소한 것이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위대한 것이 되돌아오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위대한 거나 왜소한 거나 그걸 어떤 걸 위대하다, 왜소하다라고 부르게 만드는 인간이라고 하는 기준, 인간이라는 척도 이런 게 그대로 있다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지 이걸 바꾸지 못한다면 어떤 건 크다, 작다, 왜소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강하게 될 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위대한 수령님들 이렇게 소련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나라에서는 그 당시에는 전부 위대하다, 그레이트 이렇게 숭배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혹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위대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하게 되죠 그 위대함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는가 그 위대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가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말처럼 끔찍한 게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소한 것만이 아니고 난쟁이가 되돌아오는 것도 꼴 보기 싫지만 그 위대한 분들 되돌아오는 것도 참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그 다음에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처음에 찾아갔을 때 양무제가 그런 걸 묻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양무제가 굉장히 불심이 돈독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이 불사를 일으켜서 절도 많이 짓고 이제 뭐 스임들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이런 자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황당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굉장한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공덕이 없다 뭐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서운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달마대사가 떠나버리는데 만약에 어디 산에다가 절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잘려나갈 소나무들이나 거기 살던 동물들한테 절을 짓는다는 행위는 큰 공덕이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자기 살 때를 잃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니면 거기 들어갈 기둥이 되어버리면서 잘리면서 생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큰 목재들 다 잘라서 놓을 거 아니에요 얘들한테는 재난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찾고 이렇게 훌륭한 공덕이다 이거는 인간의 관점 혹은 불교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관점에서 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장자에 보면 이렇게 양귀비나모나 이런 사람들이 예쁘다고는 하지만 동물들이 보면 달아나고 또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어디 늑지 같은데 누워자면 허리가 미꾸라지는 거기서 잘 살고 있고 도대체 어떤 게 좋은 잠자리고 어떤 게 미냐고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아름다움 이런 것 좋고 나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의 기준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이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사실은 아상을 버리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가르쳤던 거는 이 기준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인간이니까 늑지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이런 집이 제일 좋은 집이야라고 하는 생각 자체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면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공덕을 쌓는데 하면서 공덕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식물들이나 동물들한테 큰 재난이 된다라는 것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기준 자체를 버릴 수 있어야만 세상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지혜롭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눈으로만 보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내 눈을 벗어나서 볼 수 있을 때 지혜라는 게 생기고 사태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영혼이 되돌아오는 것 왜소한 거고 위대한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니체는 거기서 생명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왜소한 것도 큰 것도 위대한 것도 다 생명에 필요해서 태어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왜소한 것마저도 생명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되돌아오는 것들을 모두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에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고통 없는 삶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사람이 병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택도 없는 내 몸에 왜 병이 생기는 거야 몸이니까 살아있으니까 다 병이 생기는 거야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게 뒤니까 사실은 고통이야말로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체가 존재하고 계속 살아가는데 생존 조건인 거죠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삶, 좋은 삶이란 무언가 이런 고통이야말로 필요한 거 고통 속에서 계속 고통을 즐기라는 건 아니지만 고통이라는 게 없으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걸 모른다는 거니까 거꾸로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편두통에 굉장히 오래 시달렸었는데 조금만 이렇게 물을 하면 편두통 오고 했었는데 편두통 오면 일하던 걸 중단을 합니다 계속하면 편두통이 계속 오래가고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편두통이 오니까 어떤 때 편두통이 오는구나 하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편두통이 심해지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제 몸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아니었으면 내 삶이나 내 몸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거기에 눈을 돌리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 이런 점에서 고통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나를 알아가고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데 정말 필수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배우려고만 한다면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왜소하고 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쓴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수면 요새는 경멸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시야 그런 점에서 이렇게 고통 자체와 함께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렇게 그게 이제 윤회라고 하는 걸 삶을 긍정하는 방법인 거고 그래서 윤회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즐기는 게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통 없기를 바라지 말라 삶의 고통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통 없는 세계를 따로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아주 뚜렷하죠 석가모니 당시도 그랬습니다 석가모니가 이제 인도에서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분하고 우따카 라마프타라는 분 밑에 가서 이제 무색계 선정을 이렇게 딱 씁니다 굉장히 수행력이 뛰어난 분이었던지 어쨌든 금방 이렇게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무색계 4선정에 금방 탁 다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선정을 선정해서 깨어나가고 보니까 다시 깨어난 세상엔 고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을 떠난 무색계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들은 이거 가지고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다 현세적인 삶에서 이 고통들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라고 해서 그 스승들을 떠납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고통 없는 세계를 따로 구하는 거 이런 거 고통 없는 세계를 위해서 윤회를 떠나는 거 이런 것은 원래 석가부니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온 겁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 체류하면서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어내는 거 이런 게 좋은 삶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에서는 윤회적 해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번뇌라는 것도 살면서 어떻게 번뇌가 없겠어 번뇌가 없기를 바라는 게 도둑놈 심보지 거꾸로 번뇌 속에서 번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번뇌가 깨달음 번뇌가 곧 돌이고 번뇌가 곧 깨달음이지 번뇌를 떠나는 게 깨달음이 아닌 거다 오히려 번뇌 속에서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깨달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바꿔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 바로 부처다 그 중생의 몸, 중생의 마음 중생의 번뇌을 가지고서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됐을 때 사실 중생이 살아가는 이 삶 현세의 삶 그 자체가 극락종토가 되는 거지 극락종토는 어디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윤회를 긍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렇게 달라지게 된 대승불교는 윤회를 긍정하지만 윤회를 끊는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나 윤회가 바로 해탈이다라고 하는 이런 대승불교의 얘기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현세적인 삶을 고통과 함께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가는 법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깨달음이고 해탈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약간 개념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윤회라고 하는 것들을 긍정한다고 했을 때 윤회라는 개념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삶 A라는 삶, B라는 삶, C라는 삶, D라는 삶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쭉 한 사람에 거쳐가는 거잖아요 이걸 거쳐가는 한 사람 나라고 하는 게 있지 않고서는 윤회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윤회라는 개념하고 나라는 건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무화의 가르침하고는 사실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가 없기 때문에 윤회도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 이거 쉬운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윤회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얘기가 다 공으로 돌아야 날로,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 나라는 실체 자아라는 실체를 얘기하지 않고 윤회를 긍정할 수는 없을까 보루에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때의 나, 이때의 나, 이때의 나 이때의 나는 다 다른 나들이지요 영생을 산다고 하면 무한히 많은 나들을 사는 겁니다 그 모든 나, 에브리바디 그것들을 긍정하는 게 윤회를 긍정하는 거죠 그때그때의 내가 사는 그 현세적인 삶을 긍정하는 거 근데 이때의 나, 이때의 나, 이때의 나, 이때의 나를 다 긍정하려면 나라고 불러는 실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의 나를 진정 나야 이때의 나를 진정 나야 그러면 이것들은 다 가짜가 되니까 전부 진짜가 되려면 어떤 것도 다 진짜가 아닌 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에브리바디를 긍정하는 건데 윤회는 에브리바디를 긍정하려면 노바디를 긍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거는 윤회하는 건 결국은 노바디가 윤회하는 거라고 노바디가 윤회하면서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보루에스는 죽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윤회를 약간 변질시켜서 쓴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치 윤리시즈처럼 아무도 아닌 자 노바디가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나는 모든 사람이 될 것이다 에브리바디가 될 것이다 즉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윤회하는 것은 노바디고 그건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고 그것은 나의 죽음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화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로 그 소설을 마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윤회의 가르침을 무화의 가르침하고 같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긍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를 한 것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지금 현재의 삶을 그냥 인고의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좀 더 고통과 함께하면서 거꾸로 고통을 나의 벗으로 삼고 나의 스승으로 삼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삶이 바로 좋은 삶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